남쪽으로 떨어져 파리 경기도 파주에 있는 한 참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약 9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풍선에 부착된 기폭장치가 화재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회색 연기가 지붕에서 뿜어져 나오고 참장은 검게 타버렸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북한이 보낸 쓰레기 풍선이 떨어지면서 참고에서 불이 나게 되었습니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참고입니다. 풍선이 떨어지면서 불이 번져 약 100평의 지붕이 모두 타버렸습니다. 소방당국은 풍선에 잠착된 기폭장치가 화재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풍선의 기폭장치가 작동하면서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창고는 비어 있었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소방서 추산에 따르면 약 8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풍선이 떨어졌다면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화학 제품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우리는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쓰레기 풍선으로 인한 화재는 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 풍선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입니다. 현재로서는 단순한 쓰레기로 보이지만 앞으로 군사적 도발의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5월 이후로 수백 개의 쓰레기 풍선을 총 17차례 보냈습니다. 특히 최근 5일 도만에는 1250여 개의 풍선을 띄어 보냈으며 이 중 430개가 남쪽에 떨어졌습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 때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잇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우정바이오를 추천해드렸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우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잔주의 고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 연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의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금 205638-2209 똑같이 무료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